리틀 브라이어 로즈 아주 먼 옛날 매일 아 우리에게 아이만 있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지만 끝내 아이를 갖지 못한 왕과 여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여왕이 목욕을 하고 있을 때 개구리 한 마리가 물속에서 육지로 기어나와 여왕에게 당신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니 1년이 지나기 전에 딸을 얻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개구리의 말이 이루어졌고 왕비는 너무나 예쁜 딸을 낳았고 왕은 기쁨을 참을 수 없어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는 친척 친구 지인뿐만 아니라 현명한 여자들도 초대하여 그들이 아이에게 친절하고 좋은 성향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의 왕국에는 13명이 여인이 있었지만 그들이 먹을 수 있는 황금 접시가 12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중 하나는 집에 남겨두어야 했습니다. 잔치는 온갖 화려하게 열렸고 잔치가 끝날 무렵 현명한 여인들은 아기에게 마법의 선물을 주었는데 한 명은 덕을 다른 한 명은 아름다움을 세번째는 재물을 주는 등 세상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아기에게 주었죠. 11명이 동방박사가 약속을 지켰을 때 갑자기 13번째 동방박사가 나타났어요. 그녀는 초대받지 못한 것에 대한 복수를 하고 싶어서 인사도 하지 않고 누구를 쳐다보지도 않고 큰 소리로 왕의 딸이 15살의 방추로 자기를 찔러 죽으리라 고 외쳤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서서 방을 나갔다. 그들은 모두 충격을 받았으나 선한 소원을 아직 말하지 않은 열두번째가 앞으로 나와서 악한 형벌을 되돌릴 수 없고 단지 부드럽게 할 뿐이니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공주가 백년의 깊은 잠에 빠지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사랑하는 아이를 불행으로부터 지키고 싶었던 왕은 온 왕국의 모든 방추를 불태우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편 현명한 여인들의 선물은 어린 소녀에게 풍성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녀는 너무 아름답고 겸손하고 성품이 좋고 현명하여 그녀를 보는 모든 사람이 그녀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15살이 되던 날 왕과 왕비는 집에 없었고 처녀는 궁전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모든 종류의 장소로 돌아다니며 자신이 좋아하는 대로 방과 침실을 들여다보았고 마침내 오래된 탑에 왔습니다. 그녀는 좁은 구불구불한 계단을 올라가서 작은 문에 도달했습니다. 녹슨 열쇠가 자물쇠에 있었고 그녀가 그것을 돌렸을 때 문이 열렸고 작은 방에 방아를 찢는 노파가 앉아 바쁘게 아마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왕의 딸이 말했다 거기서 뭐하고 계세요 방적하고 있어요 노파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게 무슨 물건이길래 저렇게 즐겁게 덜컹거리는 거죠 소녀는 물레를 잡고 자신도 돌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마법의 명령이 성취되었을 때 소녀는 스핀들을 거의 만지지 않았고 손가락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찌르는 것을 느낀 바로 그 순간 그곳에 서 있던 침대에 쓰러져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이 잠이 궁궐 전체에 퍼지자 방금 집에 돌아와 대궐에 들어온 왕과 왕비도 잠들기 시작했고 궁궐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잠들었습니다. 말들도 마구깐에서 개들도 마당에서 비둘기들도 지붕 위에서 파리들도 벽 위에서 잠들었고 난로 위에서 타오르던 불도 조용해져 잠들었고 구운 고기도 부스럭거림이 없어졌으며 방금 수저 소년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려던 요리사도 잊은 것이 있어서 그를 놓아주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내리고 성 앞에 나무에 나뭇잎이 다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 주변에는 가시 울타리가 자라기 시작했고 매년 더 높아졌고 마침내 성 주변과 성 전체에 가까워져서 지붕 위의 깃발조차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공주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아름다운 잠자는 브라이어로즈. 위 이야기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때때로 왕의 아들들이 와서 가시 울타리를 통해 성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시가 마치 손이 있는 것처럼 단단히 붙어있고 젊은이들이 그 안에 갇혀 다시 풀리지 않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왕의 아들이 다시 그 나라에 와서 한 노인이 가시나무 울타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 뒤에 성이 하나 있는데 그 성에는 브리아로즈라는 아름다운 공주가 100년 동안 잠들어 있고 왕과 왕비와 온 궁중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잠들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도 할아버지로부터 이미 많은 왕의 아들들이 와서 가시덤불 울타리를 통과하려고 했지만 그 울타리에 꽉 붙어있다가 비참하게 죽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젊은이는 나는 두렵지 않으니 아름다운 브라이어 장미를 보러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착한 노인이 말렸지만 청년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무렵 100년이 지나고 브라이어 로즈가 다시 깨어날 날이 다가왔습니다. 왕의 아들이 가시나무 울타리에 가까이 다가가자 크고 아름다운 꽃들이 저절로 서로 갈라져 그를 다치지 않고 지나가게 한 다음 다시 울타리처럼 그의 뒤에서 다쳤습니다. 성마당에서 그는 말과 전박이 사냥개가 잠들어 있는 것을 보았고 지붕 위에는 비둘기가 날개 아래에 머리를 대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집에 들어갔을 때 파리는 병에서 자고 있었고 부엌의 요리사는 여전히 소년을 잡기 위해 손을 내밀고 있었고 하녀는 뽑으려는 검은 남탁 옆에 앉아 있었다. 그는 더 나아가 대청에서 궁중 전체가 잠든 것을 보았고 왕자 옆에는 왕과 왕비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더 멀리 나아갔고 모든 것이 너무 조용해서 숨소리가 들렸고 마침내 그는 탑에 와서 브리어로즈가 자고 있는 작은 방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너무 아름다워서 눈을 돌릴 수 없을 정도로 누워 있었고 그는 허리를 굽히고 그녀에게 키스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녀에게 키스하자마자 브리어로즈는 눈을 뜨고 깨어나 그를 아주 달콤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함께 내려갔고 왕과 여왕과 온 궁중이 깨어나 서로를 크게 놀라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궁중 마당에 있던 말들이 벌떡 일어나 몸을 흔들고 사냥개들이 뛰어올라 꼬리를 흔들고 지붕 위에 비둘기들이 날개 밑에서 머리를 빼고 주위를 둘러보고 열린 나라로 날아가고 벽에 있던 파리들이 다시 기어다니고 부엌에 불이 타오르고 깜빡이며 고기를 익히고 관절이 다시 돌아가고 부스스해지기 시작했고 요리사는 소년에게 귀에 상자를 주었고 한현은 배틀 준비를 위해 닭을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왕의 아들과 브라이어 로즈의 결혼은 모든 화려함으로 축하되었고 그들은 마지막 날까지 만족스럽게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